오늘 사이팔류 설교를 들으신 어떤 간증을 들으신 성도들을 위해서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미 오늘 어떤 간증 사이팔류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위에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범사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잠시 후에 또 중복의 도로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므로 명하노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이 위해 주님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지금 이 시간에 나사리 예수므로 깨끗이 해결될 째다. 나사리 예수므로 명하노니 지금 해결될 째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또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또한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또 보상 문제가 해결될 째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 째다. 또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째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째다. 매매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이웃간의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또한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 문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가 지금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르 예수므로 명하노니 각종 대장암, 위암, 폐암, 신장암, 최장암, 간암 각종 암병인 나사르 예수므로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치유될지어다 모든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르 예수므로 명하노니 깨끗게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또한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어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어다 또한 허리디스크가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가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또한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또한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림파선암이 치유될지다 림파선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여러가지 각종 모든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지다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지다 폐결육이 치유될지다 폐결육이 치유될지다 또한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백협병이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피부질환이 치유될지다 백협병이 치유될지다 백협병이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각종 질병이 치유될지다 머끼스 발까지 모든 질병이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에 지금 이 시간에 깨끗이 취함을 받을지다 주님의 피부는 손을 안수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피부는 손을 안수해서 오늘 이 저녁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십자가 포부가 폭포스도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날지다 나살수 깨끗이 취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으로 취함을 받을지어다 나살수 깨끗이 취함을 받을지어다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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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질병이 됐든지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살수 깨끗이 취함을 받을지어다 나살수 피우면 저번 시간에 림프암이 완치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림프암 환자는 완치됐습니다 오늘 4286 중복 기도를 끝마치겠습니다 다진 것 같습니다 오늘 4298 중복 기도를 끝마치겠습니다 오늘 4298 중복 기도를 끝마치겠습니다 sóde 5298 중복 기도를 끝마치겠습니다 1.5306 중복 기도를 수행하게 보임합니다